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로 치명적 타격을 입은 정치인이 한 명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이기기 크지 않은 선거지만 자신의 몸값, 위상,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보여줬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끊겼다. 강제, 정계, 은퇴에 아마 당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되면 아웃사이드가 되고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죠. 벌써 1심, 2심에서 징역 2년이잖아요. 끝났습니다. 조국은 기사회생이 어려울 겁니다. 문재인이 키우고 있는 소위 대선 후보급들 몇 명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김경수 조국. 순서로는 누가 앞이다, 뒤다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문재인이 선호하는 인물은 김경수가 맞아요. 김경수, 다음 조국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요즘 폭을 좀 넓혀가지고 김동연에게까지 뻗치고 있죠. 김동연도 문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관계가 멀죠. 김동연은 스타일로 봐서는 문재인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하시라도 그냥 버릴 사람입니다. 김동연은 친문 세력 중에서도 오리지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관료로서 그렇게 맺었던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의 거리가 약해요. 때문에 최근에 경기도청을 직접 문재인이 찾아갔었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거기서 둘이 어떤 그림을 만들었죠. 마치 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방문해가지고 격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개딸이라든가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바로 알더군요. 문재인이가 꼼수 쓰고 있다고. 조국으로 안 되니까 또 김동연에게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때 막 나오던데요. 어쨌거나 이번 선거 결과 조국은 기사회생이 어렵다. 재생이 불가하다. 재기가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기 우리 언론이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중요한 기사 정치권 헤드라인은요. 전부 한동훈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부터 네이버에 걸린 정치권 헤드라인 뉴스를 이렇게 스크랩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방송을 할 거예요. 전부 한동훈 이야기가 제일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어요. 이건 우리 정치권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 이야기죠. 이게 지금 가장 흥미로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야. 관심도 갖고.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볼 때는 기호지세입니다. 달리는 호랑이 등이 올라타서 내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역할이 윤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 되고 말았죠. 그거는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기존 텃밭 이변 없었다. 한 달 살기 조국 입지 타격. 조국은 정말 일찌감치 영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에서 3등 했습니다. 2등도 아닌 3등을. 처음에는 지지율에서 1위를 했잖아요. 한 40% 가까이 나와서 이거 되는구나. 역시 조국이다. 조국이다. 전라도에서도 통한다. 사실 전라도에서 통하면 좌파에서는 최고죠. 호남이 사실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전라남북도 다 합치고 광주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전라도가 중요하냐. 이 전라도 원적자들이 그리고 그 식솔들 수도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그 주변 경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된 것은요. 그 요인도 커요. 그러니까 전라도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그래서 전라도 민심을 쥐게 되면 수도권도 상당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국이가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말이죠. 이번에 올인했죠. 이미 한 달 훨씬 더 전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털을 잡았죠. 방을 하나 빌려 가지고 그리고 샅샅이 그냥 누볐는데 지상전 공중전이 있습니다만 완전 낮은 포복으로 지상전을 했죠. 많은 사람 만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3등을 했다. 이 조국의 몸값이 완전히 급추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이가 뭘 모르고 있는데 지방선거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가서 거기서 뛰어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뛰어도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표 시절에 달성군청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재보궐선거 맞죠. 정식선거에 있었던가. 그때 박근혜 대표가 자기 지역구잖아요. 그 달성이 엄청나게 거기서 지원사격을 했습니다. 자당 후보에게. 그런데도 결과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그 무소속 후보가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구 MBC에서 PD 생활, 기자 생활을 했던 국장 출신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 대표 당시 최고의 상황이었거든. 누구도 이렇게 은터체벌, 차기 대통령 유력하다 이 정도 상황이었고 대표로 있을 때도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선거의 이왕 시절인데 다른 데는 한 번 갔으면요. 거기는 몇 번 갔어요. 가서 계속해서 달성군수 자당 후보, 당시 한나라당 시절인가 이럴 겁니다. 했지만 결과는 졌어요. 박근혜 대표도 그때 당시 안 통해서. 이거는요. 박근혜 대표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기 상황이었는데 안 먹히는 것은 지방선거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총선하고 달라요. 총선은 대선 주자급 인물이 움직이면 그 영향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지역민들이 투표할 때 비교적 지역 발전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한다고 보고요. 인물론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이 여론조사가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진짜 어렵습니다. 광역 정도는 여론조사가 맞아요. 여론조사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여론조사 자체가 많이 틀리고 예전부터도 이게 등락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인은 그렇게 가서 움직였지만 조국 보고 투표한다?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 선거는 우리 지역에 진짜 일할 수 있는 군수 일할 수 있는 시장 뽑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미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사람, 역량이 인정되는 사람, 혹은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최고의 인기 상태에서도 안 먹혔는데 조국이 내려가서 그게 먹힌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바라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안 보죠. 그냥 계속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 중심으로 쫙 불어나가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레임 때문에 조국이 죽는 겁니다. 조국이가 이걸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였죠. 당이 거리를 두고 이재명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조국이가. 그런데 이재명 중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번에는 조국 매직 없었다. 영덕점 영도움 첫 지역선거. 이재명 호남 위기설 잠재웠지만 확정성에는 숙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검정구청장 선거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우리 언론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로 유력 정치인들,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들 쫙 나와 있죠. 조국은 그동안 히트 작도 여러 번 만들어냈는데요. 중전마마라는 단어도 사실 조국이가 만든 작품 아닙니까? 쭉쭉쭉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국을 보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도리 없이 감옥 가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왜 존재하나? 이게 뉴데일리에서 뽑아온 헤드라인인데요. 조국 특유에 포함이죠. 머리 이렇게 싹 이렇게 찰랑머리라고 그러죠. 이거 이제 쓸어 담는, 쓸어 넘기는 이렇게 모습 자주 찍힙니다. 이런 모습 사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저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멋스럽게 보이나 봐 저렇게 하면은. 그런데 저것도 한두 번은 좋은데 자꾸 저렇게 하면 말이죠. 나쁜 손버릇이 됩니다. 자, 이 조국 말이죠. 한 달 살이에도 조국당, 진보당에도 밀리며 한계를 노출했다. 민주당, 조국당 빈틈에 치고 올라온 통진당 후에 진보당 영광군수 노린다. 단독 조국당 당원들과 영광 농활을 간다. 본인이 학생운동군 출신이니까 농활을 하면 또 학생운동군 아닙니까? 초접전, 양상의 총력전.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번에 보니까 파이팅도 있고 에너지는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야권 지지층, 좌파들은 조국을 버렸다고 봐야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도 있고 조국도 있고 여러 어떤 상품이 있다 칩시다. 그들 입장에서는 조국도 괜찮은 카드 같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민비조라고 지난번 총선에서 조국당에 그렇게 전라도에서 많이 밀어줬던 거죠. 거의 이재명하고 맞먹었잖아요, 거기서. 그걸 이번에 버려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영광 하나에서 그걸 모든 것을 말하기는 어렵고. 곡성도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곡성에서는 더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한계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참 무서운 게요. 되는 쪽으로 메인스트림으로 주류로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 뭐 그리 고맙겠습니까? 뭐 그리 좋겠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간판 하나에 그렇게 몸을 실어준다, 표를 준다. 그런 게 전략적 행태다, 전략적 투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수 지지층도 이런 것은 조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소위 메인스트림, 주류가 움직이는 쪽으로, 다수가 움직이는 쪽으로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길이 열립니다. 다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난 그걸로 안 가, 나는 거기 싫어, 난 이쪽이 좋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4분 5열, 뿔뿔이 흩어지면서 또다시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조국을 보게 되면 문재인의 남자가 될 수도 있었죠, 잘만 하면.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인생이 꼬였고요. 그래서 지금 정계 은퇴를 위한 마지막 수순에 임박했다. 이번에 이 선거에서 대표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존재 가치가 흐물흐물해졌다. 문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분명히 한 명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밑에 김호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또 한 명입니다. 김호준도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김호준은 친문입니다. 친이재명이 아니에요. 은근히 이재명 많이 깝니다. 아닌 것 같이 해도 말이죠. 물론 이재명을 많이 띄워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고비 때 이재명을 까요, 사실. 이재명 디스하는 인물이 바로 김호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호준은 본인도 경남 출신이고요. 지역적으로도 여기도 PK 인맥인데다가 노무현 그리고 여기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이 인맥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그 정점에 어쨌거나 영향력 면에서는 그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김호준은 좌우지간 국회의원 한두 명하고 비교 안 될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호준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김호준이 선택했던 게 김경수 아니면 조국 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조국이가 이런 식으로 아웃되는 것 같고. 김경수는 도무지 뜨지를 못하네. 김경수도 본격적으로 정치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수로도 어렵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어갈 겁니다. 어쨌거나 조국이는요, 구밀복검이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이재명하고 협치하는 듯한, 협력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지만 실상은 속에 칼을 갈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죠. 이재명이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진영, 이재명 캠프,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영상 올리고 다 그랬거든요. 다만 저 둘만 아닌 것처럼 가끔 만나서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랬었죠. 그런 걸 보여줘서 그렇지 실상은 서로 적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조국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 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에서도 빨리 조국에 대해서 마지막 선고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 이 사람 보니까 끝났네. 빨리 최종심 열어라. 이렇게 쫙 이러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리PD 김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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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